이터널 리턴 안녕하세요. 이터널 리턴 모델 에스파입니다. 이터널 리턴은 배틀 로얄 형식으로 아이템을 파밍하고 직접 장비를 만들어서 생존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. 이터널 리턴에는 개성이 넘치고 매력적인 수많은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. 아델라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가적인 매력이 있더라고요. 차갑고 냉전하지만 소녀소녀한 리어가 너무 마음을 들었어요. 저는 시크한 매력의 로즈로 꼭 플레이해보고 싶어요. 아디오스! 저는 매혹적인 연기로 적들을 무너뜨리는 제니에게 푹 빠졌어요. 아이템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장비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데요. 장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동선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서바이벌 게임인 만큼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에 놀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. 그리고 안전지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.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들과 귀여운 모드로 플레이해보면 훨씬 더 즐거울 거예요. 많은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이터널 리턴! 여러분들도 지금 다음에서 이터널 리턴을 검색하고 무료로 게임을 시작해보세요. 매력 넘치는 캐릭터! 파밍과 제작의 재미! 빠른 한판! 내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터널 리턴! 지금 에스파와 카카오 이터널 리턴에서 만나요!